이거만 이렇게 안 커져 온오프 안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만 누르면 작아지고 커져서 선생님 말씀하실 때는 얼굴이 크게 자료할 때 자료 크게 그것만으로 이 뒤에는 무지 이쁜걸로 이 화면에는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요게 이제 파워포인트나 자료가 된거죠 거기 있는 거를 올리면 되는 거니까 자기 컴퓨터니까요 이게 자기 컴퓨터 안에 있는 그림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 가상 모니터의 자료를